쿵쩍 우리들의 톱니벌 아까까지 보면 여기 보고 있다가 카메라 켜자마자 여기 바로 있죠. 인사해야지 송희야. 부끄럽나 봐요. 송희가 크리에이터 회사의 강아지 크리에이터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 그래서 여러분 어서오세요. 오늘은 제가 일하는 중에서 모레 컴퓨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어서오세요. 오늘 노래 되죠. 추석이 멋있네요. 모레 컴퓨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놀랐죠. 고개를 딱 돌리면 제가 돌리고 있어요. 할게요. 큐 여러분 오늘 놀라지 마세요. 제가 일하는 회사 송희 잘했어? 아까 똑같이 하면 돼? 네. 아까 간식 좀 봐야지 그거도 좋게 있잖아. 그치? 해버려요. 해버리고 어차피 A&S에 대한 대사 치니까 네. 큐 모레 컴퍼니의 새로운 크리에이터 샌디 샌디 손님 너랑 얘기 좀 할 테니까 가서 놀아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? 그게 3주년 기념 방송 콘텐츠 때문에 마카루 컷이요 네. 강아지 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고생 프로 에버 티하지만 바로 예뻐요. 네. 네. 갈게요. 별 꿀들은 허니가 뭐라든 믿고 본다니까 별 꿀들은 허니님이 뭐라든 다 믿고 본다니까요. 당연히 발맞은 네. 다시 셀베이 벌 꿀들은 허니가 뭐라든 믿고 본다니까 별 꿀들은 허니님이 뭐라든 다 믿고 본다니까요. 웃까네 제 빨리 안 마시라 네. 네. 갈게요. 아 잠깐만. 아니 내가 안 그랬잖아. 나 큰일 났네 진짜. 갑자기 나레이션이 옆에서 실제로 나오니까. 귀엽다. 귀여워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네. 놀이시는 거죠. 죄송합니다 지금. 아니요. 꺼였어요. 아 진짜 큰일 났네 진짜. 죄송해요. 저희 꿀들은 한 눈이 몰아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미치겠어. 나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파이팅. 아 화장실. 아 화장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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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아 좋아. 허벤 씬. енным. Ha fragments. 좀 baptized.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싶은ав周 proxy 남았습니다. 어 맞는데요. 이게 그게 오랫동안 좋아요. 하aming이 no pyramid 알라딘 노래 알아?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, shimmy, frowny, tameric princess on me 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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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끌고 주면 어떨까요? 하지마세요! 하지마세요! 안 되기 때문에 지윤이 오빠? 응 지윤이 오빠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